개고기 개고기 안 드시는 이유나 개기가 있으시면 개고기를 먹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있죠 보통 개라고 한다면 사람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까운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요즘은 아주 애견으로 사람을 받는다고 어떻게 그것을 먹는다? 글쎄요 좀 생각이 그렇죠 나는 그럴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제분들 계시면 자제분들도 개고기는 계시는 거에요? 그럼 나도 뭐 이남주야 이남주 다 하던데 학교 졸업해 저희도 나고 저희도 나고 그렇게 가르쳐서 개고기 먹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거에요? 그럼 가르쳐주신 거에요 어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사실 개고기가 만들어질 때 애들을 많이 해제를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좀 문제가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만 봐도 어쩌고 어쩌고 한 번 봤는데 너무 잔인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이라는 자체는 인간들을 이렇게 따져본다는 거에요 글쎄요 공간들이 또 계란을 통해서 또 지배를 하고 또 자기를 마음대로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상대하는 거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상대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응 이때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이런 것도 안 먹었어 뭐 개고기는 개고기 많이 안 먹돼요 이 정도 제가 건강을 좋아서 먹는다는 분들도 계시를 보건데 네 안 드시는 이유가 뭐 이거 먹었다고 해서 뭐 건강한 것도 안 먹고 나는 몰라 그거 안 먹어서 건강하고 있는 거에요 처음부터 개고기는 안 드시는 거에요? 네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개는 개하고 사람은 동반자 아니냐고 그리고 뭐야 개는 제일 가까운 게 개 인간하고 제일 가까운 게 개 아니냐고 그런데 사람들은 개고기를 말이야 그거는 무슨 뭐 그 무식인 유식인지 몰라도 그 개고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개는 사람의 간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 먹으면은 응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뭐야 사람들이 몰라 자기 취향인지 음식도 자기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개고기를 잘 안 먹거든 저는 개는 우리 인간하고 동반자니까 개는 집에서 잘 기르고 또 개를 다 구고 이보하는 사람도 많잖아 응? 그치? 그럼 개고기는 안 먹는 걸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야? 그렇지 개고기는 뭐 가보가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좋지 응? 그렇잖아 그치 뭐 그걸 뭐 먹으라 마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다 이거지 응? 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음식도 많이 있고 건강한 음식도 많이 있는데 왜 구피 개고기를 먹냐 이거 응?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우리 부모님 저 부부의 신작이 때문에 이렇게 병원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데가 아직은 멀쩡한데 병원을 안 가봐서 누워있진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안 먹어도 이렇게 다닌다는 거 그건 확실한 거 우리나라만 개고기를 먹지 미국과 두 나라에서는 전부 다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한 가족으로 개고기 아니더라도 먹을 것이 질비한 현 세대에 굳이 개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옛날에 개고기를 먹는 이유는 원인할 것 같지만 우리 우리가 제일 못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었는데 지금은 개고기를 안 먹기도 해도 보호신청으로도 다른 고기가 많고 그럼 친구분들 중에는 그 친구 친구들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개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내가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친구들도 안 먹어서 많이 있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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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